나중에 수업을 할 때는 낱개로 하나하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집의 주소 있죠. 그걸 그대로 쓰면 됩니다. 자기 집의 주소. 그럼 여기서 이걸 소재라고 부릅니다. 소재. 그 다음에 백이 있죠. 이걸 지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이게 대가 있죠. 이거는 지목이 되죠. 그죠. 그럼 여기에 300제곱 있죠. 이건 면적이죠. 이런 면적. 그 다음에 목조, 기와 이래 나오죠. 이게 구조입니다. 구조. 단청주택 있죠. 이게 종류입니다. 종류. 그럼 여기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구조, 종류. 이걸 그냥 합쳐서 부동산 표시 이렇게 읽어요. 소재, 지목, 지목, 지목은 다른 셈입니다. 자여간 나는 전원 씨의 심각을 본 전원은 감사합니다.